네 오늘은 이제 99페이지 수용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방식 관련해서는 1년에 약 1문제에서 많으면 2문제까지 구성이 되요. 비교적 좀 간단하게 구성되는 영역이고요. 수용방식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 관련해서 공공시행자 그리고 민간시행자의 기본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행자의 경우일수록 지자체와 지방공사 원래는 이제 법조문에서는 국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도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 구성될 때는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절차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만들기 위한 과정 개발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단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하게 된다. 이때 누가 아느냐 바로 지정권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정권자 기본적인 경우에서 시, 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국토교통부장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요. 그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시행자의 지정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행자의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이 있게 되는데 경우의 수를 따지 못하게 되면요. 이 개발계획으로 가는 부분,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이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 시행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되어 있었고요. 경우의 수가 수용방식일 때는 소위 세부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고시하도록 했었고요. 환지방식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방식에 있어서는 시행자가 경우의 수가 나중에 조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쟁점이 될 것이고 별 문제가 안 되고요. 환지방식에 있어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되는 것을 대비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필요하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시행자 지정되고 나서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런 실시계획을 확정 짓는 것을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의 내용을 고체화시킨 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이어 수용방식은 절차와 관련해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 도시개발구역 해제의제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나왔던 것이 나중에 이제 공사 완료 공고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해제의제 사유 중에 하나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었죠. 원래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했었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용도지역은 과거로 환원되어야 되는데 공사 완료 공고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되는 경우는 용도지역이 환원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서 먼저 수용방식 관련한 쟁점들을 보게 되면 99페이지 누가 수용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논제 쟁점,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 이 민간시행자의 경우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는 외워봤자 큰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출전의 포인트는 바로 공공시행자, 즉 지자체,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아무런 요건 없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해서 지금 문제 구성할 때도 옆에 지문들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지자체인 시행자 또는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바로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또는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란을 제조해서 숫자 외웠다고는 훅 가는 거예요. 핵심은 지자체,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요건 없이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수용 가능식이 국토기획법 설문 공부를 했던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실체적 권리와는 별개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직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을 보게 되면 수용 가능하기는 시기로써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것을 따로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절차상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논의했던 거죠. 이 개발 계획의 내용에 만약에 수용 방식일 때는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의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 고시가 있게 되면 이때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27회 때 이 주제를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이제 볼 만한 것이 우리 국토계획법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국토계획법에서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고요. 이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관련해서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 때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출제 포인트는요. 언제 수용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역시 동일한 논리구죠. 우리 교재는 26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객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두 가지예요. 수용 얘기가 나오는 게 국토계획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 국토계획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확장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겠고 도시개발법에 있어서는 바로 개발 계획의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도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왜? 도시개발법에서도 실시계획의 고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그림에서 이 개발 계획의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수용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 질문은 문제 구성할 때 항상 옳게 내는 그런 전형적인 질문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또 틀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국토시개발법에서 틀리게 뽑으려면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게 구성하는 문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용 관련해서 두 번째 쟁점 수용 가능식이 개발 계획에서 개발 계획의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무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좀 주의하실 주제. 그 다음에 99페이지 재원 확보 대책이라고 하는 게 저기 도시개발 재권, 토지 재원 재권, 선수금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문제 구성할 때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출제하는 게 출제 경향이었던 것에 비해서 요즘에 와서는 묶어서 출제하는 게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각 주제별로 한 두세 개 정도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그걸 벗어나는 지문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도시개발 채권은요. 수용 방식에 있어서 바로 식결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되느냐라고 쓸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보상 재원으로서 참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발행자 보니까 시 도지사 혹은 지자체장은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개기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또 앞에서 공부했던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 도시군개기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바로 지자체가 발행을 하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 도시개발 채권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두 가지 출제 포인트가 구성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쟁점은 바로 지방채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꾸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인천광역시라든가 또는 이제 평창 이런 데가 이제 주로 이슈가 되죠. 대규모 스포츠 행사 등을 하게 되면서 수로 이제 돈을 많이 빌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도 아시안게임이지만 그 처음부터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전혀 회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제일 큰 쟁점은 뭐냐면 이 지자체가 부도나는 문제에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관련해서 바로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거 바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서 논의 포인트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라든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런 식의 지문들을 구성을 하게 될 텐데 도시개발 채권 발행을 하기 위한 절차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 있었고요. 그 밑에 이유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다 필요 없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이 두 개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실 것은 도시개발 채권은 지자체가 빚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행 방식 등은 큰 쟁점 안 되고 그 밑에 매입 의무자라고 해서 국토계급상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쟁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구느냐고 했을 때 삽질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국토계급상 삽질하는 거 토지형질 변경 허가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삽질을 하기 위해서 즉 도시군계기설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삽질하는 애들한테 즉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바로 강제로 돈을 구우는 제도 이게 바로 도시개발 채권에서 하여튼 여기 20회 등과 관련 쟁점이 나왔었는데 주로 요즘에 출제 경영은 바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논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상환 얘기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돈을 꿉니다. 그럼 이제 갚아야 되는데 5년에서 10년까지 범주해서 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뭐 큰 쟁점 숫자들은 요즘에 거의 출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 나왔을 때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을 뽑는 쟁점이 주로 아니다. 라고 볼 것이고 자 거기 숫자 중에 특이한 게 있어요. 소멸시효라고 해서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지금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지자체한테 돈을 꿔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소위 이제 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도례하게 되면 돈 받으러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빨리 안 갔을 때가 문제가 되죠. 그게 바로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얘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금 5년, 이자 2년에서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뒤에서 청산금 등을 논함에 있어서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금도 5년이고 이자도 5년 뭐 이런 논리구조인데 이 도시개발 채권의 경우에만 특이하게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굳이 도시개발 채권 관련해서 쟁점 정리한다면 또 한 3가지 정도 되나요? 첫 번째가 행정자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가 바로 토지형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특이한 거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그래서 지자체가 이제 돈을 꿀 때 돈이 없으니까 혹시 빨리 돈을 찾아가지 않게 되면 이자라도 얼마 좀 띄워먹자. 뭐 이런 논리구조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 답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 쟁점이 도시개발 채권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 자 도시개발 채권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돈을 꾸는 제도이고요. 이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자 지금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돈이 좀 부족할 때 그때 현금이 아니라 자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토지건축물로 나눠주는 채권을 가르쳐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가르쳐서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의 한번 볼까요. 토지상환 채권 앞에 필요 없는 소리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한 채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보상 대신에 각서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각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면 자 주택 토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걸로 주겠다. 즉 현금 보상이 아닌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거기서 발행 요건 중에서 지급 보증 거의 문제는 이걸로 거의 과거에 도배를 했었죠. 그래서 역시 우리 수용 방식에 있어서 시행자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냐 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자 공공시행자라고 하면 믿을 수 있다. 민간시행자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공공시행자의 경우수로서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대표적인 값이 되겠고요. 민간시행자들의 대표 값으로서는 바로 토지 소유자. 왜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에서는 누가 조합이 주된 시행자가 될 것이고요. 수용 방식에서는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시행자 중에서 바로 조합이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상환체의권은 사전 현금 보상을 해야 하는데 사후 현물 보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상환체의권 조합 관련해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시행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등의 지급 보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해서 공공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누가 수용할 수 있는가 관련해서 공공시행자는 아무런 요건 없이 수용할 수 있다. 민간시행자는 일정한 요건 즉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수용할 수 있다. 이 얘기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라는 표현 들어가게 되면 토지 상환체의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자체, 지방 공산시행자의 경우에는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주된 논의의 대상 될 것이고요. 이율, 발행자가 정한다 이런 것들은 큰 장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오는 거 발행 규모, 답은 안 돼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얘기는 역시 쓸모없는 얘기고요.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가며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그래도 돈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만약에 토지 상환체권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뭐랑 같아 환지 방식이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최소한 반 이상, 반 반까지는 현금 보상해야 되고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 범준에서 토지 상환체권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이전 가능성, 양도 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토지 상환체권은 우리 법에서 기명식 증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조거리에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 건축물을 나눠주게 되는 이 종이조거리에 누가 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기명식 증권인데 보통 그렇습니다. 기명식 증권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가 금지가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상환체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채권에 기재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면 기명식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상환체권 양도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토지 상환체권 관련해서 요즘에는 좀 출제가 더디 나오는데요. 전반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민간시행자,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의 경우에는 토지 상환체권 발행하기 위해서 지급 보증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동시행자, 즉 지자체나 지방 공산시행자의 경우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 상환체권은 기명식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할 수 있다. 이 두 개 가지고 주로 시험 먼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지문 구성할 때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 토지 상환체권 등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도시 개발 조합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상환체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수용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 있어서 민간 시행자의 토지 소유자는 포함이 되지만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문제가 되는 시행자다. 이렇게 보겠고요. 세 번째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 선수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문제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문 하나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간이 되지 않은데 돈 받는 것. 이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공사가 끝난 시점을 공사 완료 공고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조성 토지 또 뒤에서 논의했지만 원형제 이런 것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팔아먹는 게 기본적인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개발 사업이 다 끝나기 전에 미리 땡겨서 이 땅 팔아먹는 제도를 선수금이라고 부러요. 그래서 법조문은 시행자 조성 토지 그리고 원형제 이것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답이 아닌 지문 던져주는 지문의 전형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한번 쟁점이 됐던 것이 선수금 관련해서 민간 시행자가 믿을 수 없는 자죠. 선수금 받기 위한 유권 공사 진청률 100분의 10 이상 뭐 이런 게 과거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포인트는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처럼 민간 시행자의 경우는 공사 진청률 100분의 10 이상 이해된다. 뭐 이건 이제 그렇다 치고 오히려 여기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공공시행자의 경우 최선 공사 진청률은 따지지 않는다. 논리 구조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선수금 미리 땡겨서 받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없는 민간 시행자가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이 믿을 수 없는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최선 공사 진청률이 10% 정도는 돼야지 이거 미리 땡겨서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것이고 시험 지문 구성할 때 빤히 보이는 것이 지자체 지방 공사인 시행자가 선수금 받기 위한 공사 진청률 100분의 10 이상이다. 이런 지문들은 전형적으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이제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최소한 법주문을 분석하면 공사 진청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선수금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도시개발 채권은 애초에 지방책이기 때문에 전혀 개념이 좀 다른 것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게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냐 이걸 반드시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지문들을 분석할 때 뒤쪽 보시라고 이렇게 놓쳐 말씀을 드리는데 특이하게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주어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지자체인 시행자 또는 지방공사인 시행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요. 이것은 공공시행자의 한 종류가 될 것이고 믿을 수 있는 자 이런 의미고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믿을 수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 확보 대책으로서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채권 그리고 선수금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주제가 토지 등의 공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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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먹는 거 어떻게 팔 것이냐 했을 때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조성토지라고 하는 개념이고 하나가 원형지라고 하는 개념. 그게 두 개로 대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는 뭐냐 했을 때 얼마나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느냐 이 차이인데요. 원형지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지라고 하는 제도는요. 바로 세종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민정부 때 세종시 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고요. 그래서 도시가 다 완공이 돼 갈 때쯤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이런 데가 이제 세종시에 입주를 못하겠다 이렇게 들어눕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랴부랴 만들어낸 법이 바로 원형지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 논리구조가 그렇습니다. 보통 토지주택공사 이런 애들이 토지 등을 수용을 합니다. 평당 100만 원 정도 수용을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도시개발사업 한 뭐 끝나고 한 3, 4년 지나게 되면은 평당 500 뭐 이 정도 내외 보통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죠. 떼돈을 봅니다. 그렇다 치고 근데 그냥 뭐 묵혔다가 바로 팔아먹는 것은 아니고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다가 도로 다 설치하고요. 밑에 전선, 가스관 다 집어넣고요.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한 3, 4년 만에 평당 100이 평당 500만 원짜리 땅이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원형지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세종시 땅값이 비싸다라고 해서 삼성하고 고대가 두루 눕거든요. 그래서 좀 싸게 분양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소위 원형지라고 해서요.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시개발구역 내 조성토지 등에 비해서 도로도 좀 상태가 안 좋고요. 설치하다 만 거죠. 그 다음에 가스건, 수도건 이런 것들도 좀 덜 설치해놓은 도지. 이걸 우리가 조성자 원형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형지는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도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이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원형지에도 일정한 도로 등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소위 조성토지보다는 좀 돈을 좀 덜 들인 도지 이런 논리구조. 그래서 이 원형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나머지 도로 설치하고 수도 설치하고 이런 식의 논리구조가 원형지의 정의가 될 것이고요. 원형지 개발자에서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처음 대표된 게 국가지자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5번인가요.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가 전형적인 케이스고 그다음에 학교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공장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형지 개발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지자체라든가 바로 학교용지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원형지 대상이 국가지자체가 일반적인 모습이 될 텐데 해서 개발자 선정해서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위 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그래서 국가한테 지자체한테 입찰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위 계약.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학교용지 그다음에 공장용지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서 고대 학교 부지라든가 또는 삼성전자의 공장 부지 이런 것들 사실은 도시개발사업 생활 과정에서 다 내고돼 있습니다. 누가 입주를 할 건지 대강 내고가 돼 있는데 만약에 법에서 수위 계약의 방법을 한다고만 선언을 하고 있으면 특혜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공장용지나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바로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하되 2회 이상 유찰되게 되면 수위 계약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큰 이슈는 되지 않고요. 하여튼 공장용지 학교용지 하게 되면 항상 고려대교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부지를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원형지 공급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해서 마지막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만대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허가할 때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인가할 때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듯이 바로 원형지 공급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기초적인 개념. 그리고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 그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일단은 숫자 중에서 매번 나오는 것. 또 답이 아닌 것. 도시개발 사업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조성 토지 만들어서 분양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지 자체한테도 일정한 학교용지나 공장용지에 대해서 받을 돈 다 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입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 면적에서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 답이 되는 거예요. 일단 원형지는 겁나 싼 토지다. 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전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묻습니다. 겁나 싼 가격이 뭐냐.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공급 가격이라고 해서 엄청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감정과 플러스 공사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형지는 무지하게 싼 토지다. 라고 했을 때 무지하게 싸다는 의미를 우리 법에서는 감정과 플러스 공사비. 감정과 플러스 공사비.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과 플러스 공사비라고 하는 것. 원래 이제 좀 법정을 풀어 쓰게 되면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형지의 경우에도 다 설치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기반 시설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울 때는 바로 감정과 플러스 공사비. 이게 원형지의 겁나 싼 가격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형지의 전매 제한 얘기가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원형지는 원형지 개발자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게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의 일반 구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 전매 제한. 법적으로 겁나 복잡한데요. 우리가 외우어야 될 것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자체 국가 제외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 매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자는 누가 된다. 국가 지자체. 그동안 시험에서는 주로 지자체가 쟁점이 됐었고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원형지 개발자가 됐을 때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안 나왔는데 이주용 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전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정의는 그렇습니다. 토지 플러스 건축물.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걸 우리 나중에 주택 보면서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주용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문에 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고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원주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 옮겨가서 살 주택. 이게 바로 이주용 주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렇게 이주용 주택 등을 건설한 다음에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원주민들한테 건물은 주고 토지는 안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우리 주택법을 통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해서 건물만 주는 경우도 존재하긴 하는데 중심은 이제 항상 토지 건물을 같이 묶여가는 거죠. 그래서 원형지, 겁나 싸게 부장하는 토지이다. 그래서 겁나 싸게 뭐냐고 했을 때 감정과 플러스 공사비 이렇게 외웠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거 받지 않는 케이스. 국가 지자체하고 이주용 주택. 그래서 문장 자체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결론을 외우셔야 돼서 국가 지자체하고 이주용 주택에 있어서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될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성 토지 등의 공급 중에서 하나가 지금 완성된 안전 토지 원형제 공급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공급 가격하고 전매 제한의 예외. 이게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관련해서는 공급 방법하고요.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게 또 그렇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급 방법. 원칙은요. 경쟁 입찰 외우시면 안 돼요. 자, 기본 구조 틀을 잡으셔야 돼서 법정 구조를 보니까 원칙은 경쟁 입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런 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돼 있고요.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추첨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 구성을 해가면서 주된 논의의 대상 추첨의 대표적인 케이스. 330 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30 제곱미터는 100평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자, 330 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라고 하는 개념. 이거 아주 작은 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굳이 경쟁 입찰을 붙일 필요는 없겠고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바로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번 나왔던 것이 뒤에 네 번째 항목에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 큰 쟁점은 되지 않고요. 지금 이제 공급 방법 관련해서 경쟁 입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첨이라고 하는 개념 330 제곱미터의 단독 주택 용지. 여기 포인트. 그리고 나서 103 페이지를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수익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계약 하나, 수익 계약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총 8가지가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지금요. 이러이러한 방식은 경쟁 입찰에 따른다. 이런 질문은 기본적으로 다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열되지 않는, 즉 우리가 추첨의 방식이 아닌 경우하고 수익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경쟁 입찰에 관한 걸로 분양을 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여기 추첨 제외하고 수익 계약 제외하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소설을 쓸 수가 없어요. 귀찮아서 해서 어찌 됐든 간에 그 질문 중에서 경쟁 입찰에 따른다라는 표현은 다 틀렸어요. 왜? 만약에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라는 원칙을 출제를 하게 되면 출제 오류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법정은 그대로 벗겨왔으니까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은 예외 항목을 포섭을 못하니까 이 질문은 틀린 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라는 식의 지문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내기도 했었는데 최근 한 7, 8년 사이에는 원칙 예외 나오게 되면 원칙은 절대 시험 지문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103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에 4번 지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뒤에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고 해서 틀리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경쟁 입찰의 경우는 다 틀린 거야. 왜? 이걸 제외한 나머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출제 위원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 가지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경쟁 입찰적이 되면 다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면 추첨하고 수익 예약을 정리하게 되면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330 이하의 단독 주택용지. 이건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추첨 뜨게 되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돼요? 330 제곱미터의 단독 주택용지.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르는 것들이 뭐라고 뭐라고 쭉 나오게 되면 그건 다 어떻다고요? 수익 계약의 방법을 통해서 분양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정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 방법 세 가지죠. 경쟁 입찰 추첨 그리고 수익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지문 쭉 나와 있는데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330 이하의 단독 주택용지 추첨. 이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시험 지문에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330 이하의 단독 주택용지. 수익 계약의 방법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뭐 없으면 돼요? 330 이하의 단독 주택용지. 이것만 없으면 다 옳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른다는 다 틀린 표현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뼈대를 딱 잡아놓고요.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바로 330 이하의 단독 주택용지. 이거 하나만 외우게 되면 모든 관련 지문들을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3페이지가 관련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뒤에 수익 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수익 계약을 외워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요? 자 330 이하의 단독 주택용지. 이거는 우리가 딸러 하나 외운 거. 이건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공급 방법, 경쟁 입찰, 수익 계약, 그리고 추첨 중에서 추첨 하나만 외우게 되면 모든 지문을 다 해설을 할 수,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마지막 주제가 공급 가격이라고 해서. 원칙은요. 감정가 위해외 감정가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 관련해서 골치가 아팠던 것이 감정가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시험 지문에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까다로웠던 지문, 26개의 지문이 구성이 되는데 감정가는 미리 약속을 하십시다. 이게 이제 부동산 학교론 하실 때 감정가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되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법 등에서 이름이 좀 바뀌었네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서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에서 감정가는 무조건 약속이에요. 감정가라고 하는 개념은 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이걸 우리가 감정평가액이라고, 감정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칙으로 다 치고요. 주된 논의에 대해서는 백사폐지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이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은 논리구조가 그렇습니다. 약간 공익이랄까 또는 사회적 약자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싸게 분양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조성하기 위한 조성토지. 학교 꼭 필요하고 쓰레기 매립장 등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2번 항목에 공공청사, 시청성사나 구청청사 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사회적 약잘련 배려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외워야 될 특이한 것들이에요. 시장, 자동차 정류장,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무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단 시험용으로 과거에 무료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틀리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주로 우리가 외울 것 세 가지. 그러니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도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장입니다. 마트에 대형마트 해서 신도시 만들었는데 이마트 이런 것들 대형시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입주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장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 입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신도시 만들었을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놔줄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을 놓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저렴한 자동차, 버스 정류장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할 그럴 부지라고 하면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신도시에 꼭 하나 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합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 병원 필요하죠. 신도시 쪽에 이제 하여튼 신도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등은 신도시를 구성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시설. 그래서 이때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과거의 문제에서는 무료의 사회복지시설을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의 감정평가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이 개념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바로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시설들 특이하게 우리가 외울 만한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외워야 되는 것이 시장,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여기까지 바로 수용방식 관련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방식은 이걸 이제 골고루 내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쉬었다가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용방식입니다.